꼬비꼬비야 꼬비 밥을 다 먹은 뒤에는 칫솔로 양치질을 해야돼 근데 그게 뭐 양치질이 뭔데? 양치질? 양치질은 칫솔로 하는거야 칫솔 어떻게? 칫솔이 뭐냐면 우리 나랑 박대기 끝에 말탕 현명이 주세요 현명이 되겠습니다 꼬비꼬비 꼬비 꼬비 너 이런 능력도 있었단 말이야? 꼬비야 이거는 아니야 어서 근데 이거 위험해 위험해 꼬비야 칫솔은 이게 아니야 칫솔은 긴 막대기 앞에 이렇게 소리 달렸어 칫솔 치치치치치 할 수 있는 소리 달렸단 말이야 이거 말고 다른거 반대로 꼬비꼬비 꼬비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는 비이잖아 이걸로 어떻게 양치를 안하나 아 이걸 만들면 어떻게 해 정말 뭘 할 수도 있어 왜 그래 호백쇼 꼬비 이거는 이렇게 머리 비는 듯이야 칫솔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잡고 손에 있어 그래 해줄 수 있어? 어 난 좀 부자 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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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나 이거 나 루피 루피? 어딨노 irst~~ 영稱 나는 그럼 그럼 그러면 나는 힘 쎄고 fa 꼬비 아니 나 때리야 rush pm 양치하러 가자 pré 무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닦이지? 왜 노란색이 둥둥둥이 왜 이렇게 안 닦이지? 애기로 닦아야지! 아 맞어 애기로 닦아야지! 노란색은 애기로 닦아야지! 고마워 꾸비야! 우와 진짜 잘 닦이네! 역시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닦아야지! 헬기로 닦아야지! 왜? 왜 이렇게 먹었지? 응 고마워! 잘 닦이잖아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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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아 잘하네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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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